안녕하세요 저는 아람 출판사의 교육이사 배선미입니다 요즘은 엄마들 세대들이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는 아이를 위해서 4년이나 5년 동안 케어를 하다가 어린이집을 보내 근데 지금은 엄마들이 자기 자신이 버거워요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 판돌이 지나면 대부분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생기면서 사회적 변화가 어떤 변화가 아이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기존에 주양육자인 엄마가 부재이다 보니까 부재이고 이탈이 되다 보니 아이가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언어발달 치료센터에 아이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양육자와의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TV라든가 모니터, 핸드폰으로 노출이 많아 보니까 언어발달이 굉장히 늦어지는 지연이 되어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주양육자가 모국어를 접근을 할 때 있어서 많은 노출을 해줘야 하고 그 감각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그 노출이 적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책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 중에서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는 제일 먼저 신체, 몸이 파닥거리는 신체부터 발달을 해요 그래서 먼저 물고 빨고 찍고부터 하죠 그리고 발달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맘마, 엄마, 옹알이를 시작해요 그때 말몰이 튈 때 애들한테 말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뭔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사과, 딸기, 포도, 책상, 엄마, 아빠 하는 게 좋겠어요 다양한 의성, 의태원을 사용해서 다양한 어휘를 또 이용해서 표현력을 갖춰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때 자극을 반드시 시켜줘야 하는 도구로서는 언어발달 프로그램이 한글이가 최고입니다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프로그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읽기 프로그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쓰기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다 다 들어있어요 말하기, 듣기, 읽고, 쓰기 그래서 이거를 그림 언어, 음성 언어, 문자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언어가 다 들어있고 특히 지금 리뉴얼된 한글이 같은 경우는 언어발달 한글이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주제 자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 안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이야기, 나의 신체에 관련된 이야기, 친구와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주제를 나누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그거를 패턴적으로 반복하는 1단계의 표현이 있다면 2단계, 3단계로는 문장 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싹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교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교구들이 놀이 교구라서 문자 언어나 낱글자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으나 어머님들이 사실은 한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교구들을 상당히 많이 추려내면서 저희가 요즘 운의 자극에서 언어놀이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미지 카드 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한글자 카드, 두글자 카드, 의성어, 의태어 카드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갖춰져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언어에 발달을 시키고 문자에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언어놀이 한글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게 먼저 해야 돼요 저게 뭔지를 알아야 말을 내뱉어요 아는 게 없으니 말을 내뱉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수박 달라는 수박은 짚을 줄 알지만 말을 못하는 건 단순히 말이 늦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언어적 반복으로 들려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 얘기는 엄마와 아빠의 애착과 유착이 없는 아이들이 정서적인 면이 불안정해서 말이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서적인 면의 애착과 유착은 책 읽어주면서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끌어안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발달은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함께 책을 가지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함께 놀아주면 아이의 언어발달이 가장 빠르다고 봐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하거나 자기 생각을 요목조목 얘기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수학 100점 맞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그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인재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언어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기 0세에서 6세의 이 아이들이 모국어부터 시작할 때부터 노출에서부터 다양한 노출과 그리고 말하기에 다양한 훈련들이 쌓였을 때 생기는 능력이 언어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주양육자인 엄마가 3살 때까지 운에만 전적으로 쓰는 아이들한테 이미지 현상으로 언어발달 시켜줬을 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연령대는 어떤 영역의 책보다도 언어발달 프로그램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요즘 어머님들이 매뉴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기네들이 학습 세대거든요 책이라는 것은 매뉴얼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책을 많이 깔아놓고 이 책 자체가 긴 문장을 갖고 있거나 어려운 개념들이 갖고 있는 책이 아니라서 그냥 익숙한 소재부터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읽어주시고 놀아주셔도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책 그리고 동료들이 1단계 2단계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음률적으로 반복하는 음성 언어부터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3살부터는 이 친구들한테는 플래시 카드인 이미지 카드를 아이들하고 반복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코끼리의 이미지를 보고 코끼리를 찾아올 거고 딸기의 이미지를 보고 딸기를 찾아올 거예요 언어는 실생활에서 아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과 이야기 속에서 이름을 먼저 알아가고 그 이야기를 표현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근데 엄마들이 그러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도구로 이 책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신 후에 아무거나 읽어줘도 아이가 좋아할 수 있더라 재밌게 재밌게만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